아침 아침은 말 그대로 아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매거진이에요. 일찍 눈이 떠지는 편인데 그 시간에 보고, 듣고, 읽고, 쓰고 했던 것들이 하나의 매거진으로 완성이 되었어요. 첫 번째 후의 주제는 브렉퍼스트에요. 이 주제를 정하고 주변 분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부분은 내가 해볼 수 있겠는데 라고 하다 보니 이렇게 모이게 됐고 아침은 또 다른 활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. 자기 일이랑 다르게 지난번 촬영을 할 때 세팅하면서 스트레스가 풀린다 이런 얘기를 한 게 기억이 나는데 아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이 작업이 그런 생각이 들었고 올해는 아침이라는 독립적인 브랜드로 준비를 하고 내년에는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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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